예 오늘 다시 왔습니다 어제 빠진 기체를 다시 수리를 하고 다행히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구요 수신기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브이로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물에 빠져서 고민을 했어요 다시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죠 오늘 영수비 상태가 좋지가 않나요 오늘 이 영수비 상태를 봤을 때는 물에 불가하면 안되겠죠 이 영수비가 새거로 바꾼 건데 오늘은 그냥 이 공간에서 날리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영수비가 새거로 바꾼 건데 영수비가 새거로 바꾼 건데 노이즈가 좀 심하게 잡힌다 아니면 오늘 이곳이 전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 사실 항상 보면 노이즈가 좀 높은데 오늘 특히 좀 심하네 오늘 미세먼지가 없다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진짜 봄이 왔나 봐요 날씨가 진짜 비행하기 좋은 계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안 날리셨던 분들도 즐겁게 따뜻하게 날리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도 브이로그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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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greetings mungk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